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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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안 어른이 어디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갔다가 집안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걸어 쫓아 나와 우르르르르 걸어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돈이 옳지 영접하는 게 돈이 옳지 자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자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돌보마누라 나온다 돌보마누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장화초 시작 장이 6박 화 3박 초 3박 장화초 시작 장화초 초장화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갑갑하여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두번째 박에서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속 마누라 여보속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아이고 잘하시네 우르르르 그루 쫓아나와 우르르르 그루 쫓아나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좌이 부동이 웬일인거나 좌이 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이사람 없을사람 두번째 박에서 에라 이사람 없을사람 놀보마누라 나온다 이것도 두번째 박에서 놀보마누라 나온다 놀보마누라 나온다 놀보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나온다 나온다 놀보마누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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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시다 들어가 두번째 박에서 여기서 놀부 마누라가 이 영감이 반가웠겠어요. 맨날 심술이나 부리고 자기한테 함부로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도 좋지도 않아. 그런데 이 놈모 각시야. 마누라쟁이야. 이 서방이가 어디 나갔다 오면 우르르르 와서 반겨줘야지. 니가 바로 우르르 나갖고 이러고 앉아갖고 말이야. 움직일거리도 안고 말하고 그러고 있냐. 자세를 하고 이러고 있어도 니가 내 상관이 뭐여. 이제 이렇게 말을 헝개로 이제 아이고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여. 해라 이 사람 몹수사람 하니까 놀부 마누라 나온다. 나와 그때서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여시 마누라야.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여. 사실 하나 반갑도 안해. 이 심술쟁이 안 오고 안 오고 너무 재밌었어. 안 온개로 오지고 호부도 오고 좋았는디. 또 이렇게 오면서 소락댁이 질러면서 오네. 동네 밖에서부터. 동네 밖에서부터 소리질러고 와. 긍게 멋이 좋겄어. 이 영감 덩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뭐냐. 또 혼자 가정에 평화를 해서. 아이고 소중해. 그런게 이런 소리. 수환이 좋아. 넓은 마누라가 수환이 좋아. 자기 말이야. 시아재가 자기한테 밥 돌려고 한다고 자기 영감 안 볼 때 따고 때려줘. 영감이 없잖아. 안 본게. 그 부엌으로 나 좀 살려주시고 기어들어 온 거잖아. 흥복아. 형 매를 피해서 그런게 기다리고 있다가 놀부 안 볼 때 그 주걱으로 때린 거야. 안 볼 때 때린 거야. 있는 데서는. 아이고 시숭이 미뤄다. 자기 영감 안 볼 때 이 시그인으로. 이 주걱으로 뺨 따고 때리는 여자야. 자기 저기 뭐야 시동생을. 이런 대차고 노인 무섭은 여자가 어딨어. 그런데 뭐 영감이 반갑겄어? 안 반갑지? 그래 놓고는 아이고 영감의 신도는 왜 뒤로 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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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 진짜 앙큼해. 정말 앙큼하죠?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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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뼉 쥐고 두뼉 쥐고 다 해 그냥. 무서워. 이런 여자들이 매력 있어. 저 심천가에서 뺑파 같은 여자들 매력 덩어리야. 지금 생각하면 매력 덩어리야. 옛날로 치면은 흠귤 덩어리인데 지금으로 치면 다 매력 덩어리야. 자기 주장이 강한 거야. 그죠? 내 하고 잡은 대로 사는 거야. 지나치게 남자 눈치 안 보고. 옛날에 이렇게 우리. 이게 좀 더 안일인가 보죠? 안일이라고 생긴 것은 안일이여요. 죄다 질어요. 그 안일이 되어있는 거. 소리 나올 때까지 창게. 소리여서 중물이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다 그것이야. 안일이여요. 질어. 해줄 수 있지요. 있는데 겁나게 질은 게. 판소리로 이어서 할 때는 어차피 다 배워야요. 놀보가 이만 하고 보더니. 야 이놈 응보야. 니 기짐 못 쓰겄다. 당장 썩 버려라. 내가 새 장가 보내주마. 아 그란디. 저 음묵에 있는 볼근 저것은 무엇이냐. 화초장이 올시다. 그 속에 뭐 들었냐. 은금 부하가 가득 들었읍지요. 그걸 날 도라. 그란에도 형님 드릴라고 복지어 놨습니다. 내일 아침 하인 시켜 보내드릴 테니. 그냥 건너가시지요. 에이 시식지 않은 놈. 밤새 금은 부하 다 내버리고. 빙괴만 보내려고. 아니다. 매사는 불여 튼튼이라 허였으니.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외우고 가는디. 이거 이 대화에서도 보면은. 성격이 잘 나타나있어. 야 이놈 흥보야. 니 기짐 못 쓰겄다. 당장 썩 버려라. 내가 새 장가 보내주마. 아 그란디. 저 흥목에 있는 뻘건 저것은 무엇이냐. 화초장이 올시다. 점잖으게. 그리고 공손하니. 그 속에 뭐 들었냐. 은근 부하가 가득 들어섭지요. 그걸 날 도라. 그러네도 형님 드릴라고 복지어 놨습니다. 내일 아침 하인 시켜 보내드릴테니. 그냥 건너가시지요. 그랬더니 그냥. 에이씨 식자놈 놈. 밤새 금은 부하 다 돼버리고. 빙계만 보내라고. 아니다. 매사는 불여 튼튼이라 허였으니.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이러잖아요. 그죠? 돌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고. 간을. 이러고. 화초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또래가. 참. 어간이 철절이요. 어간이 철절이요. 어간이 철절이요. 화초장이 몇 분 주고받아요. 예. 그 바로 앞에가. 들었던 술잔을 공중으로 피르르르 대던지면. 이렇게 나와. 왜 이러냐면. 제수씨보고 술 따르라고 그랬어. 맞지. 응. 저 말하자면. 저기. 기생. 네. 권주가나 한마디 불러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권주가를 누가 부르겠냐고. 그러니까. 네. 그 계집 곱게 꾸민 김에. 권주가 한마디 시켜라. 이러니까. 나는. 양. 흥범하다가. 바르르르 떨면서. 야. 들었던 술잔을 공중으로. 피야. 물수제비 뜨듣기. 피야. 내던지며. 여보시오. 지수님. 여보시오. 아주머니. 제수도록 권주가 하란 법은. 고금천지 어디서 보았소. 어이. 지성이면 감천이라. 나도 오늘은 쌀과 돈이 많이 있소. 전곡 자세를 고만하시오. 그러니까. 저 돈 있고. 어이. 쌀 많고. 그 부자로 살던 자세. 고만하라고. 나도. 깡패처럼. 고만하라고. 나도 오늘은. 쌀과 돈 많이 있거든. 어. 엄동설안에 말이야. 우리 자식들 앞세고 내가 구박당하여 나오던 일 생각하면은. 곽속에 들어가는 거 알죠. 곽속이 무엇인지. 관속이 곽속이잖아. 곽속에 들어가도 내가. 당신 못 잊어. 알았어.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속을 차리면 뭘 나고 내 집에 왔어. 얼른 가라고. 안 가려면. 당신 안 가면 내가 들어갈 거니까. 네. 그러고 내 치마꼬리 확 감아지고 떨쳐버리고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놀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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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얼마나 지가 또 어이가 없겄어. 저도. 참 무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놀보가. 그러니까 거기도 이래. 놀보가. 이만 오고. 이만 오고. 이만 오고 앉아서 본 거야. 이만 오고. 보더니 마는. 야 이놈 흥보야. 야 이제. 지그 재수는 못 잡은 게 지그 동생 잡는 거야. 야 이놈 흥보야. 니 기짐 못 쓰겄다. 당장 썩 버려라. 내가 새 장가 보내주마. 아 그란디. 저 음목에 있는. 뻘건 저것은 무엇이냐. 야 벌써 저거 눈독 들여갖고 가져가려고. 야 이거 극적이야. 그냥 재밌어 죽겄어 나는 이대보고 나보고 그냥 무슨 동화를 보는 것 같아. 어떻게 재미진가. 요렇게 재미난 대로 너는 것이예요. 그래. 그래. 화초장 화초장을. 조금 더 할까. 고고천변을 조금 나갈까. 화초장을 좀 더. 더 해버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고고천변을 해. 화끈하게 나가버려. 그러니까. 고렇게 긴 놈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앞에. 저기. 우리가 놀보박을. 박을 타고. 보석이 나오고. 박을 타고. 언니 나오고. 박을 타고. 비단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타면 나오고. 타면 나오고. 타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데가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놀보박을 한번 탑시다. 그러면 여기서. 응? 차근차근 놀보박을 타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화초장을 집시다. 네. 눌려? 응? 눌려. 내가. 눌려. 여기 있어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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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이.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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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잘한다. 얻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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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도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도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모르겄다 세 번째 방에서 고르겄다 창화 초 창화 초 조장화 조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방에서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정은 집으로 들어가며 정은 집으로 들어가며 정은 집으로 들어가며 바로 여보소 마누라 다섯 번째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사에 숨을 좀 쉬어 줘야 돼 여보소 마 이렇게 시작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게다 고어서 들어오는 집안에다 고어서 들어오면 입안에다 먹다 itos 꺄 여보소 마누라 열 whereby nut teng اث 영접 허는 게 돌이 옳지 좌이 부동이 왠질인 거나 좌이 할 때 비꼬는 음성 좌이 부동이 시작 좌이 부동이 왠질인 거나 심사가 뒤틀렸어 그러고 오기가 났어 그러니까 비꼬면서 좌이 부동이 왠질인 거나 심술나서 시작 좌이 부동이 왠질인 거나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두번째 박에서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놀보마누라 나온다 놀보마누라 나온다 간절스럽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두로 갑시다 두로 가 두번째 박에서 두로 갑시다 두로 가 가만 본 게 둘이 천생연분이여 그러지요잉? 두번째 박사 두번째 박사 두번째 박사